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콜라, 또 비행기 지나가? 발사, 준비해! 학생과 고는 신개가 될 것 같아요 기여도... 승희가 전달하고 있어요 자막을 볼 수 있어 모든 경우에 salvació야 멈추지 콜라 가만 있어 아나는 걷기 연습하자 남자 집사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건 아이돌 스킬 여자 집사님 이거 연습해야 해 여자 집사님 발 잘 팔아서 안 그래 남자 집사님 콜라 내려줄게요 남자 집사님 지금은 응, 잘했어. 엄마, 걷기 연습. 이리와. 이거 먹자. 이리와. 이거 먹자. 간식 주세요. 옳지. 아이고, 잘했다. 옳지. 조금만 더 걷자. 조금만 더 걷자. 옳지. 비우는 날에 이걸 신고 산책해야 돼. 할 수 있지? 할 수 있지? 할 수 있지. 옳지. 아까 봐. 이쪽으로 와봐.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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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. 옳지. 지혈기 찌는거야 못 찾았어? 콜라 저기 있잖아 못 찾았어? 콜라 좀 크게 줄게 먹었어? 히힛 이것도 다 벗겨지겠다 잘 벗는다 콜라 콜라 신발 싫어? 미워? 콜라 신발 미워? 신발 없이 끌어 굴려? 히힛 콜라는 내 카라 해야 되겠다 콜라 콜라 안 바꿨지? 콜라 안 바꿨지? 아니지 콜라 앉아야지 콜라 여기 이거 쓰자 콜라 해야 돼 콜라는 이거 하자 알겠지? 왜 운명이여? 저거를 다 먹는데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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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en